안녕하세요. ATS 영어 로테스 김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됐네요. 벌써 2021학년도도 3월이네요. 여러분들 모두 다 계약을 했을 거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을 맞이해서 학교 생활을 재미나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영어 문제를 풀려고 시키면 덥석 해석부터 합니다. 정말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요. 그리고 해석을 잘 하는 아이들도 어느 부분이 해석이 안 돼서 쩔쩔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문 하나에 3, 4개의 단어를 몰라서 쩔쩔 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고요? 영어는 영어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어 하나 모른다고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문장 읽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짧은 글 만들면 영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1강의 빈칸 함축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어요. 빈칸 문장 어떻게 하라고요? 빈칸 문제? 빈칸 문장부터 여러분들의 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빈칸 문장 첫 번째니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밑줄은요. 주어 파트겠네요. 그렇죠? matter is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뭐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즉 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된 이하의 것보다 더 뭐 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후부터 묶어 줘버릴까요? 어디까지? 아 앞에까지. 기업들에게 즉 스타트업에게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은 are more than producer's code of code or powerpoint deck. 프로듀서의 코드나 또는 powerpoint deck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은 기업들에게 문제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짧은 걸 만들면 됩니다. 짧은 걸 만들어볼까요? 밑줄은 기업에게 문제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가 이유가 자원을 공급해주는 자원을 공급해주는 자원을 공급해주는 것 때문이란 얘기죠. 뭐보다가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코드나 파워포인트 deck 이런 것보다는 자원을 공급해주는 것 때문에 밑줄은 기업에게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봅니다. 네이 사람들은요 삽니다. 어디에 살아요? 집에서 또는 아파트먼트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커뮤트 통근합니다. 사무실로 사람들은요 attend meeting 회의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bombing to each other 서로 서로 마주치지요. 랜덤리 마구잡이로 커피숍에서 복도에서 그리고 회사 파운더 설립자들은요 어떤 설립자냐면 시킹이 꾸며주고 있지요 어디까지 인베스터까지 즉 회사를 건축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고객들 공급업체 그 다음에 직원들 멘톨들 그 다음에 인베스터 투자자들과 중요한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 파운더 설립자들은요 must meet 동사네요 만나야 합니다 with people 사람들과 함께 만나야 한대요 in person 직접 repeatedly 반복적으로 직접 만나야 한대요 아 자 여기서 한가지 짧은걸 짓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회사 설립자들 설립자들은 뭐 해야 된다구요 사람들을 만나야 한대요 사람을 만나야 한대요 어떻게 직접 그리고 어떻게 자주 만나야 한대요 스타트업 신생 기업체들은요 드립 번창하거나 또는 freeze 망한대요 depend on 이어 때문에 on the quality of these people 사람들의 quality 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떤 강함에 따라서 자 이 기업들은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업이라고 하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대요 뭐에 따라서 두가지 조건에 따라서 첫번째는 사람들의 quality 질 그 다음 두번째는 그런 사람들 관계 사람들과의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그 스트렝스 강함 이 두가지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고 또는 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and part of that quality 아까 얘기했던 그 퀄러티의 일부분은 depends on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어디에 의존한대요 where start up locates 그 기업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의존합니다 아까 사람의 quality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어떤 강함에 의존한다고 얘기하겠죠 세번째는 바로 또 하나 뭐에 의존한대요 그 기업의 위치에 의존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자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이죠 pick the right one 올바른 위치를 선정해보면 위치를 선정하면 그 기업은요 gets the resources that it needs to grow 성장하기에 필요한 성장할 수 있는 데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pick the wrong price to run the company 회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위치 선정을 하면 그것은요 withers 망하게 한대요 모함으로써 자원을 얻는데 고군분투하면서 망하게 된대요 즉 결국은 밑줄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3번의 location 위치가 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이분이 해석이 안되요 해석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어 문제는요 언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 안 가셔도 몇 개의 단어 또는 일부분의 문장을 해석을 해도 잘 이해가 안돼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짧은 걸 만들면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 단어 문장 해석 때문에 움클어들지 마세요 영어 언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순간 정확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외국아이들 과거아이들 아우 이게 무슨 문장인지 해석이 안되요 아우 이런 아이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해석 안되면 짧은 걸 만들어 해석이 안되는 이유는 뭐야 단어가 몇 개 몰라서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서 don't worry 짧은 걸 만들면 돼요 자 그럼 갈까요 빈칸 추론 어디서부터 접근하라고요 빈칸 문장부터 자 빈칸 문장 갈까요 the fact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쵸 the fact the fact부터 이제 solution 밑줄까지 빈칸 문장이에요 자 the fact 대디아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면 this institution 이러한 기관들은요 아우 소유되고 컨트롤드 통제된대요 누구에 의해서 Relatively small number of people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이런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관이라고 하는 게 기관이라고 하는 게 뭐 한다고요 소유되고 소유되고 그리고 통제된대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작은 규모의 집단의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고 소유된대요 And that 또 사실입니다 뭐가 Many of the largest scale firms are based in the US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많은 큰 회사들은요 어? 이것과 반대되는 얘기네요 그래도 한번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이거와 반대되는 내용 미국에 있는 큰 회사들은 Is a situation 밑줄 상황이래요 밑줄의 상황이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인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지금 읽었던 밑줄 문장 위의 문장부터 보셔도 되고요 다음 문장부터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요 로터스 김은요 a number of 다음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a number of accounts 수많은 accounts 설명은요 have traced 찾아왔습니다 뭘 찾아왔 뭘 찾아왔냐면 the pervasive increasing equality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왔대요 in assessed to information 정부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 그리고 and cultural products 문화 제품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불평등 이러한 것들을 have traced 밟아왔대요 자치를 밟아왔대요 뭐 때문에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and free authorization of broadcasting libraries higher education and other areas of public discourse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화 제품에 접근 정보의 제품에 접근하는 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왔단 얘기죠 a small group of large industrial corporations 큰 산업 협력체의 작은 그룹은요 작은 그룹의 집단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systematically acquired 시스템적으로 습득된 것을 가지고 있대요 more public communication power 보다 어 뭐보다 더 많은 공공의 커뮤니케이션 파워보다도 더 많은 시스템적으로 습득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즉 무슨 말이냐 small group이 뭐에요 big company 작은 그룹은 큰 그룹보다 뭐에요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할 게 많다는 얘기에요 시스템으로 갖춰야 할 게 많다 시스템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 이 얘기죠 뭐 때문에 creating a new communication crater 이러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크레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이 더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즉 결국 큰 회사들은 밑줄한 상황이다 뭘까요 작은 규모의 집단의 회사들은 큰 집단의 회사들보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습득할 수 습득할 만한 시스템적으로 습득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밑줄에 들어갈 상황은 뭐다 불평등 상황이다 불평등 상황 큰 회사들은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작은 회사들은 작은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정답 찾으러 갈까요 1번 driven by the passion for social media marketing 소셜메디아 마케팅에 대한 패션 열정 아니구요 determine 결정한다 어떤 종류인지 of policies are to be activated 그러한 정책들이 액티베이티될 수 있는 종류가 무엇인지 결정한다 이런 내용 아니었죠 Involving conservative economic power and ideological power 그렇죠 불평등하다 더 큰 기업은 큰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작은 기업은 소규모의 어떤 기업체들 협력업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은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였죠 정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영어 문장 보면 읽고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완전히 멍때린 짓입니다 뭐하라고요 짧은 글 만들라구요 짧은 글 짧은 글 만들면요 영어기 때문에 즉 언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의 접근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3번 4번 문제를 준비하면서 1번 2번에 접근한 지문을 내신 대비할 수 있게끔 제가 요약 서머리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LTS 영어 로터스 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